자, 레디 액션! 아니 세림, 아무리 내가 외모가 너보다 잘생겼다 해도 나를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?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고 나를... 아! 제시 선배님, 어? 어? 난! 저... 쪼꼬미 선배님의 흥칫붕? 아니 형, 뭔 소리야? 왜 살짝 삐져보이는 느낌이었는데? 지금 멤버들이 지금 뭔 소리야?가 나왔는데 흥칫붕 틀렸습니다. 자, 그럼 기회는 크레 팀에게 수영준, 나 잇지 선배님의 워너비? 네? 이 연기를 보고? 난 남의 제니의 승리입니다. 자, 잇지의 워너비 틀렸습니다. 아쉽습니다. 자, 기회는 동등하게 있어요. 비티! 잇지 선배님 달라 달라? 잇지의 달라 달라?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? 정답입니다! 어떻게 해? 그 앞에 다시 한 번 더 있었죠? 지금 연기한 부분이 이제 세림, 어떻게 나한테...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? 너가 뭔데 나를 판단해? 뭐야? 잘해, 나한테 잘해. 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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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성공, 성공, 성공. 아, 성민이 왜 알아? 에이, 형. 에이, 형. 아니야. 아, 멋있다. 어떻게 해? 뭐야? 이번에는 안 크다. 역시 이거 이길 수 있다. 형준이 이길 수 있다. 형준이! 그냥 솔로 무대. 만약에 이기면 인정해 드릴게요. 가자. 자, 형준 씨. 혼자서 네 명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. 오케이. 렛츠고. 오! 오! 야! 오! 야! 달라, 달라, 달라. 역시 달라, 형준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오! 야! 인정, 인정! 완전 잘했어, 완전 잘했어, 완전 잘했어. 야, BTS 이거 인정이에요? 아, 인정. 잘 췄네. 배려웠어요, 네. 자, 그러면 크레 팀이 1점 가져갑니다. 2대1이에요. 네.